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추가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했습니다. 첫 소식 이어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추가하는 안을 놓고 대립한 여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항소심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고 있는데도 주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재명 청원이 만약에 들어와서 요건을 넘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도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심사합니까? 국민의힘은 항의 끝에 회의장을 나갔고 야당은 이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습니다. 공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전례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이게 지금 인사청문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필요하면 이틀이 아니라 사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거수투표 끝에 과방위는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열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민생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또 한 번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처음에는 소비를 진작시키겠지만 물가를 올리고 금리 인상을 유발해 결국 소비를 감소시키는 조산모사형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에서 말한 공약의 재원이 몇백조대라는 분석도 있는데 13조 원이 아깝냐며 반박했습니다. OBS 뉴스 이여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